7월 첫째 주 K-POP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어디로 향했을까요? 이번 주 트로피를 차지할 주인공을 지금 확인합니다. 네, 7월 첫째 주 챔피언송의 주인공 프리미스마일 축하드립니다. 소감 부탁드려요. 네,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한성수 PD님, 김현수 부사장님 비롯한 플라이티스 19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플로버 너무 고마워요. 진심으로 앞으로도 더 함께 올라갑시다. 우리 사랑해요. 네, 진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노래 나오자마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플로버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, 응원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